너 AD할래? 너 이번에 나랑 가자! 야 너 라디오 진짜 한다고 했어? 논개 요소 때문에? 무슨 손그림 때문이야? 프로그램 게스트 원고 지 맘대로 하겠다?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? 너랑 나랑 배틀 붙는 데들아? 지금 이게 말이 되냐? 배틀을 해? 계약서는 손그림 작가랑 단 둘이 있었으면 하는데요 내가 뭐 하나만 묻자 야 듣던 중 반가운 소리 100개도 물어봐 내가 왜 라디오를 한다고 했을까? 안 되면 또 안 하시려고요?